경상북도는 내년 1월 7일 소방본부를 안동예천 신청사로 먼저 이사하고,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본청 실국 이사를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청 이사는 설명절 직후인 12일 도지사실을 시작으로 11차 행정부지사실과 자치행정국을 끝으로 매일 5톤 트럭 1, 20대씩 156대를 동원해서 이삿짐을 옮길 계획입니다. 앞서 종합정보센터는 이미 지난 10월 문서 11만 요건 가운데 절반을 1차로 옮겼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전 후에는 4급을 지사장으로 대구지사를 운영하고,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20여 대 통근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